순환소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이 뭐예요? 등식이면서 이렇게 미지수를 구하는 값이잖아요 자 이거 그냥 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면 돼요 수가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2학년 됐으니까 새로 배웠으니까 이걸 이용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방정식 풀 때 기억나세요? 결국에 막 풀다 보면 우리 주로 x가 나왔었죠 x는 몇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x는 몇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 둘 다 상관은 없지만 선생님 이거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거꾸로 이름을 쓴 느낌이랄까? 그래서 미지수가 웬만하면 이렇게 좌변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 식도 이왕이면 둘이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0.2땡은 0.43땡땡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얘는요 이사갔죠? 이거를 멋있는 말로 이항이라고 했고요 부호가 바뀌어서 이사가서 a는 0.43땡땡 플러스 0.2땡 이렇게 됩니다 얘도 물론 소수로 막 늘어나서 더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틀릴 확률이 높아요 계산이 좀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꼭 분수로 바꿔서 귀찮아도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분수로 바꾸면 99분의 43 얘는 9분의 2죠 그러면 9분의 2를 통분해야겠네요 어떻게? 99로 얘를 99로 만들려면 여기 11 여기 11 곱해줘야 99가 되겠죠 그러면 99분의 43 더하기 99분의 22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99분의 2이 더하면 6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서 봤더니 얘를 a의 값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려요 그럼 순환소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원칙대로 풀면 65 나누기 99를 해야 돼요 보기만 해도 귀찮죠 선생님 이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잠깐 수학 싫었던 것 같아요 귀찮잖아요 나누셈 하기가 그런데 밑에가 99니까 우리 공부했던 게 있잖아요 99면 점 뭐뭐 해서 땡땡 붙어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가 딱 65네요 그러면 0.65 쓰면 얘를 바꿨을 때 99분의 65가 되겠구나 딱 나오죠 우리가 했던 과정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이 이상하지만 여기 써 있는 게 잘 읽어보면 0.65 땡땡 이렇게 a 값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예쁘게 쓰는 게 좋으니까 a는 0.65 땡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정식의 미지수의 값을 찾은 거예요 과정이 어땠어요? 일단 방정식 풀듯이 아무런 일 없어 자연스럽게 풀되 분수로 바꾸는 과정 통분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소수로 바꿀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나누기 좀 안 하고 할 수 없을까 하다 보면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